자 그러면 다음은 또 어디로 가볼까요? 네 이어서 광주광역시에 분양하는 위파크 일곡공원입니다. 라인건설과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는 이 아파트는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700번지 1원에 들어섭니다. 단지는 총 1,004가구로 분양되는데 이 중 일반 분양이 903가구, 임대가 101가구입니다.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 12개동이며 주차대수가 가구당 1.5대로 넉넉한 편입니다. 전용 면적별로는 84제곱미터 675가구, 138제곱미터 228가구입니다. 이 단지는 상당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. 3.3제곱미터 평당 분양가가 1,600만원대로 책정이 됐는데요. 33평형을 기준으로 하면 약 5억원 중반대입니다. 물론 이 가격도 결코 저렴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광주 인근에서 분양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분양가가 1,900만원에 육박하는 것을 감안하면 경쟁력이 있는 편이겠죠. 이 아파트가 들어설 7공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에서도 규모가 큰 약 100만여 제곱미터의 초대형 공원으로 조성됩니다. 숲세권 아파트로서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 광주 내 명문 학군으로 꼽히는 일곡지구가 근접했습니다. 단지 반경 1km 도보 통학거리에 일동초중, 일곡초중, 일신초중, 국제고 등 13개 학교가 밀집해 있습니다. 학부모들에게는 학교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게 장점이 될 수 있겠죠. 교통요건으로는 광주 지하철 2호선 1공역이 단지 약 300m 이내에 예정돼 있고 서광주 IC와 양일로, 빛골대로, 우치로 등 광주 안팎을 잇는 도로망이 갖춰져 있습니다. 주변 인프라로는 일곡지구 내 대형마트와 백화점, 관공소와 병원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청약 일정은 2월 19일 특별공급의 시작으로 20일 1순위, 21일 2순위, 27일 당첨자 발표 순으로 진행됩니다. 입주 예정일은 2026년 10월입니다.